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어제 있었던 서울개막전은 오타니와 다르비슈의 첫 맞대결이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둘은 다르비슈가 2012년 텍사스로 떠나고 오타니가 2013년 리포넴에 입단합니다. 그리고 오타니가 다르비슈의 등번호 11번을 물려받습니다. 2018년 미국으로 건너온 오타니는 지난해까지 2871타석에 들어섰지만 다르비슈를 상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제 첫 맞대결에서 오타니는 첫 타석 유격수당볼로 물러났지만 두번째 타석에서는 119.2마일 파울을 날린 후 112.3마일 안타를 때려내 다저스 대비 첫 안타를 다르비슈로부터 뽑아냅니다. 샌드에고로서는 악몽의 8회였습니다. 2대1로 앞선 8회 초 샌드에고는 무사 1루에서 올라온 자니 브리토가 말루에 몰리더니 동점 희생플라이를 허용합니다. 계속된 1412로 럭스의 평범한 타구가 1루수 앞으로 갑니다. 크로네너스의 수비를 감안하면 더블플레이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드히트가 아닌 럭스의 타구는 크로네너스의 미트를 뚫고 나갔고 경기는 뒤집히게 됩니다. 과거 몬토요 감독은 송구가 게레로의 미트를 뚫고 나가는 일이 두번이나 발생하자 장비관리를 제대로 못한 게레로를 꾸짖었다가 선수들과 사이가 벌어져 감독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쓴 4,900만 달러를 모두 불펜에 투입했지만 고우석이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하고 헤이더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가 걱정되는 샌드에고로서는 개막전부터 충격적인 역전패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선수가 된 오타니는 김하성과 함께 이번 시리즈의 공동주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개막전이 있었던 어제 오타니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은 연봉도 받지만 광고나 스폰서 같은 연봉의 수입도 많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스포티코의 자료에 따르면 NBA 스타들의 연봉의 수입 순위는 1위가 8천만 달러의 르브론 제임스, 2위가 5천만 달러의 스테픈 커리, 3위가 4,500만 달러의 아데토 쿤보, 4위가 4,200만 달러의 케빈 듀란트, 5위가 2,100만 달러의 클레이 탐슨, 6위가 2천만 달러의 제임스 아든, 7위가 1,700만 달러의 데미언 릴라드였습니다. 이에 연봉과 연봉의 수입을 합친 순위는 1위가 1억 2,760만 달러의 르브론, 2위가 1억 190만 달러의 커리, 3위가 9,060만 달러의 아데토 쿤보, 4위가 8,840만 달러인 듀란트였습니다. 반면 풋볼 선수들의 연봉의 수입은 농구 선수들에게는 미치지 못해 최고의 스타 패트릭 마움스가 2천만 달러의 연봉의 수입을 올렸을 뿐, 공동 2위인 닥프레스카과 러셀 윌슨은 1,300만 달러, 4위 애런 로저스는 1,100만 달러, 조만간 돈 못 버는 4위가 될 걸로 보이는 트래비스 켈시는 500만 달러로 5위, 조 버로가 400만 달러로 6위였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다르지 않아 다 아시는 1위 선수를 제외하면 천만 달러를 넘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재지 않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6,500만 달러인 오탄입니다. 6,500만 달러는 지터가 가장 많이 벌었을 때의 7배에 달합니다. 지터는 900만 달러가 최고치였습니다. 스포티코에 따르면 지난해 연봉의 수입이 6,500만 달러를 넘는 현역 스포츠스타는 르브론이 유일했습니다. 2위는 700만 달러인 하퍼로 오탄이의 9분의 1 수준입니다. 3위는 600만 달러인 저지입니다. 4위는 500만 달러인 야마모토 그리고 트라우시입니다. 야마모토는 일본 나이키와 수백만 달러 때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6위 시거는 400만 달러, 7위 소토는 300만 달러, 8위 알투베는 250만 달러이고 슈어져와 콜은 200만 달러로 공동 9위입니다. 150만 달러인 코레아와 120만 달러인 벌렌더까지 12명만이 100만 달러 이상을 연봉의 수입으로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1명을 합치면 3,920만 달러로 오탄이보다 2,500만 달러가 적습니다. 그리고 오탄이를 제외하면 상위 15명의 연봉의 수입은 자신이 받는 연봉의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연봉의 수입이 우리 돈으로 870억에 달하다 보니 오탄이는 7천만 달러 연봉의 97%인 6,800만 달러를 디퍼하고 매년 200만 달러만 받는 게 가능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탄이는 6,800만 달러를 디퍼하는 대신 6,500만 달러를 연봉 외로 벌어들입니다. 오탄이는 자신을 원하는 다저스, 샌프라인스코, 토론토, 엔젤스에게 디퍼를 먼저 제안했고 엔젤스를 제외한 나머지 3팀은 오탄이의 제안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봉과 연봉의 수입을 합친 올해 순위는 어떨까요? 1위는 6,700만 달러인 오탄이입니다. 2위는 6천만 달러인 야마모토입니다. 야마모토는 올해 연봉이 500만 달러지만 5천만 달러 입단 보너스가 있고 연봉의 수입 500만 달러를 더하면 6천만 달러가 됩니다. 3위는 5,400만 달러인 슈어저입니다. 4위는 4,600만 달러인 저지입니다. 5위는 4,450만 달러인 벌렌더입니다. 6위는 4,350만 달러인 알투베입니다. 알투베는 올해 연봉이 2,600만 달러이고 연장계약을 하면서 받기로 한 1,500만 달러 보너스도 있습니다. 7위는 4,050만 달러인 트라웃 8위는 4,040만 달러인 디그롬 9위는 3,850만 달러인 시거 10위는 3,830만 달러인 랜돈입니다. 다시 오타니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타니의 올해 연봉은 200만 달러로 26억이지만 올해 연봉의 수입이 6,500만 달러로 871억이기 때문에 연봉과 연봉의 수입을 합치면 90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오타니는 10년 계약이 끝나고 나면 매년 6,800만 달러, 911억을 10년 동안 받게 됩니다. 매년 900억을 20년 동안 버니까 향후 20년의 수입은 1조 8,000억원이 됩니다. 하지만 오타니의 연봉의 수입이 진정으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스포티코에 따르면 오타니의 지난해 연봉의 수입은 4,0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6,700만 달러로 늘어나 1.7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타니의 연봉의 수입은 조만간 8,000만 달러인 르브론을 넘어 1억 달러를 돌파할지도 모릅니다. 오타니는 뉴발란스를 포함해 광고 스폰서 계약이 20개에 달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골라해야 할 정도입니다. 오타니의 상품성이 이렇게까지 높은 이유는 뭘까요? 아무도 못해낸 걸 해내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야구소년 같은 비주얼, 서양인을 능가하는 비율과 함께 구설수에 오를 일이 없는 가장 안전한 모델이면서 훌륭한 인품과 태도로도 팬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면서 오타니의 상품가치는 결혼을 하면서 더 오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과연 오타니는 경기력 그리고 상품가치에서 어떤 경지까지 오르게 될까요? 언젠가부터 오타니의 한계를 재단하기보다는 그냥 지켜보는 편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하성은 메이저리그 진출 당시 샌데고와 토론토가 마지막까지 경쟁합니다.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마이너 거부권이었습니다. 토론토가 난색을 표한 반면 샌데고는 3년차부터 보장해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첫 두 시즌 김하성은 마이너에 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김하성은 이정우에게 내가 잘하면 된다. 마이너 거부권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이정우는 첫 해부터 거부권을 보장받습니다. 반면 샌데고와 2년 450만 달러에 계약한 고우석은 첫 해인 올해는 마이너 거부권이 없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함께 오름으로써 메이저리그에서 출발할 것 같았던 고우석은 서울 개막전을 앞두고 마이너리그행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범 경기에 이어 LG와의 스페셜 매치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고우석은 구속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런을 맞은 LG와의 경기에서는 최고 구속이 94.9마일, 평균 구속이 94.3마일에 그쳤고 평균 회전수는 2,221회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는 마이너 옵션 3개가 있고 이는 연간 하나에 해당됩니다. 즉 옵션을 사용한 애는 여러 번 마이너로 내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올렸다 내리는 게 무제한이었지만 이제는 연 5회로 제한됐습니다. 이에 고우석은 샌데고사나 AA팀인 샌안토니오 미션스에서 시작할 전망입니다. 프렐러 단장은 2021년 김하성처럼 고우석에게도 학습 곡선이 있을 것이며 AAA가 아니라 AA로 보낸 건 AAA의 엘파소가 투수에게 불리한 환경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14일 경기에서 왼쪽 햄스트링의 불편함을 느낀 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이정우는 어제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한 후 오늘 복귀에 첫 타석부터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